여기는 영국 중부 스테포드시아의 작은 도시 리치필드 한적한 이 동네에서 저희 가족이 살고 있어요 중학교 수학선생님인 아빠와 영어선생님이었던 엄마 그리고 하얀옷을 입은 7살 동생 조시아와 4살짜리 막내동생 노아가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9살 일리아스랍니다 집에서 동생들과 싸우지 않고 잘 놀아주는 형이죠 우리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거든요 학교에 안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놀기만 하는 줄 알아요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서둘러야겠어요 해가 지기 전에 새로 만든 텃밭을 완성하자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겐 다 놀이처럼 즐거운 공부라는 거죠 이제는 더 바쁜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바쁜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꼼꼼한 조시아는 실수를 잘 안 해요. 뭐든지 형들을 따라하는 노아는 아직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잘 못 세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. 그래도 저처럼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금방 배우게 될 거예요. 사실 저희 가족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의 고향인 터키에 살았어요. 그러다 제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서 엄마 고향인 영국으로 이살았고 집 근처 공립학교에 입학해서 다녔는데요. 우와, 학교 생활이 정말 힘들더라고요. 일리아스가 1학년 과정을 끝내기도 전에 공부는 물론이고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. 숙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물어보면 자기는 잘할 수 없다고 말만 하곤 했어요. 어린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.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늘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발명하고 만들고 그려내곤 했거든요. 그런 아이가 학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모든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. 어차피 전 잘 못할 거예요. 그래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. 라는 말만 하더군요. 아이 참 창피하게 쓰리. 엄마, 이제 과거는 좀 잊어주세요. 저는 그림도 많이 그려요. 유화물감으로 그리는 법은 외할머니한테 배웠어요. 할머니는 제가 소질이 있대요. 하지만 학교 다닐 땐 안 그렸어요. 글자도 잘 못 읽고 숫자도 잘 못 세면서 그림이나 그리는 게 바보짓 같았거든요. 또 저는 착한 아이도 아니었어요. 성적이 나쁜데 공부 안 한다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.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기로 결정하게 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영국의 시험 제도였어요. 특정 연령에서는 특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교육 목표에 따라 치러지는 시험으로 아이들의 수준을 등급화해서 학습 능력까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. 학교에 다닐 때 저희 둘째 조시아도 수학을 못 한다고 말했어요. 시험 성적이 상위권이 아니었었거든요. 그렇다고 아주 낮은 성적도 아니었지만 스스로 수학을 못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부모 입장에서 그런 점들이 걱정됐어요. 너무 어린 나이에 자신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좌절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 같아서 슬펐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막 2학년이 됐을 때 가족회의를 열고 엄마 아빠가 물어보셨어요.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면 어떨까? 학교에 moms 안 하품 요즘에 울리지 못한 것 같더unda 학교에 법 안 saç River 안 뛰어내들며 시험에 공부할 수ER школ은 while 하품에서 멈추 들어가게 해거든요.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